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조정이 조금 나오긴 했죠. 근데 일단 위로 한 7% 정도의 상승 파동을 한번 보여주긴 했어요. 우리가 이 양봉을 보고 여기서 보여줬던 얘가 갭이 이렇게 있어서 그럴지 얘는 이런 양봉이겠죠. 우리가 놓고 보면은 그래서 요런 거랑 거의 비슷한 양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도전을 해봤고 물론 여기서 손절을 했고 물론 손절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형성됐던 요 양봉을 한 번 더 보고 여기 라인에서 한 번 더 잡아가자라는 거였죠. 그러면은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면은 여기서 짤막하게 손절했던 것들은 뭐 다 복구가 되는 거겠죠. 몇십 배 복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 양봉에서 조정 단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얘가 오일선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식가능한 오일선은 이탈을 했는데 그래도 장중에 반등 나오고 눌림까지 다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요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뭡니까 얘도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좀 보여주는 것은 여기가 고점 라인이 있기 때문에 2600원 라인이 한 번 정도는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반등이 나오고 저항 받고 눌릴 때 요 라인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리바운딩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놓고 보면 한 요 정도 구간이 한 3200원에서 3250원 요 정도 구간 라인이 저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접근해서 여기까지 끌고 가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여기까지도 가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휴마시스가 저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상승 모먼텀이 뭔가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 그래요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얘네들도 양봉이 나올 수는 있죠. 다만 시장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양봉의 폭과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예 휴마시스가 테마를 동반하여 또는 상승 이유를 만들어서 상승이 나오는 그 폭은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4500원 언저리 라인까지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은 내가 모르지만 아직은 우리가 모르지만 여기 라인에서 어떠한 상승 모먼텀 또는 이슈를 동반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는 거고 시장의 반등에 의해서 연속된 반등 또는 연속된 시장 반등에 연동되어 있는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상의 영역은 테마성 이슈가 붙어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고 클릭하시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대TV랑 단기 매매 진행을 할 겁니다. VIP랑 동일한 종목이거든요. 4개에서 한 5종목 진행을 할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랑 같이 매매해서 또 수익도 챙겨가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물려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종목들도 같이 반등 나올 건데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괜찮아요.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고 저희랑 같이 오세요. 저희랑 같이 고민을 해보고 저희랑 같이 판단해보고 시장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같이 한번 대응도 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도 대응을 해보고 새로운 종목 저희 VIP랑 동일한 새로운 종목으로 매매해서 수익도 챙겨가고 굉장히 뜻깊은 한 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깔끔하게 움직이거나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허브경대TV를 활용하고 이용을 하면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는 마세요. 이거 지금 당장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온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